경상북도 제2청사격인 환동해 지역본부가 오늘 포항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동해안 100만 도민들의 행정 편의를 돕고 해양수산과 에너지 등 지역특화 행정을 이끌게 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청 공무원과 도의원들이 이삿짐을 싣고 온 도청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는 포항시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이벤처동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사흘 동안 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당초 새 청사가 완공되면 이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진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말 조기 이전을 승인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조직은 2국 7과 2 사업소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해양개발과 수산 등 동해안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2급 본부장 등 170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동해안의 종합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5개 시군 90만 도민들의 미래 발전 전략을 짜고 또 수군 사업들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본부가 포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해안 5개 시군은 해양관광과 해양자본개발탐사, 에너지클러스터 등 유연한 현장중심형 업무의 추진이 기대됩니다. 항만 관련되는 일과 해양산업 관련되는 일, 수산업 정진시키는 문제, 에너지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환동의 지역본부는 이곳 흥해업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내년 말 청사를 짓고 2020년에는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청 제2청사 탄생으로 동해안 100만 도민의 행정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또 하나의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